아 옷 입히기 이거 만드신 분이 있더라구요 귀엽더라구요 보시면 이게 저인데 H1Z형 옷 그 다음에 이거 봐 완전 잘 만들었어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인데 풍알량 옷 입히기야 삭발도 돼있어 무당벌레 옷 그 다음에 이건 하이제이트 투구네 대바데 가면 그 다음에 이건 포레스트 그거네요 망치 하스톤 카드도 있어 알렉산드라도 있네 신발도 신길 수 있어 발 왜 저래 왜 이렇게 돼지야 이런것도 만들 수 있네 수면바지 머리 이거 뭐지 이거 하루카 아이마스 아니야 이건 꿀미 디바 능력자다 능력자 대단하다 대단해 헤드셋도 있어요 헤드셋 HD 600이야 HD 600 머리 여태껏 했던 머리 파란색 약간 노란색 와 이거 진짜 능력자세요 와 이거 진짜 능력자세요 옛날에 했던 보라색 이건 뭐지 야 마지막 잖아 여기에 티를 마지막 티 있나요 이건 뭐야 아 이거 아이마스잖아 마지막 마지막 있네 마지막 있어 뱀띠 있어 마지막 하스톤한다 이건 뭐지 통조림 60초 지린다 와 정성 대단한데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대박대 살인만해 덧맨 이거 분장도 할 수 있어 뭐야 디바씨 아 진짜 대단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게임으로 내도 되겠어 이건 뭐지 아 이거구나 이것도 그 삭발할 때 그거고 삭발할 때 옷 야 이거 방송을 이 옷도 있는데 이거 산지 얼마 안됐는데 아 이 셔츠도 아시네 무서워 이쯤 되면 좀 무서운데 어 정말 똑같이 잘 그리셨는데요 이건 뭐지 아 정장이구나 아 정장이 왜 이상하지 정장 왜이렇게 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수면바지 노란색깔 이건 만드신거 같은데 대단하다 대단해 이 모자도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패션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고있는거 이거랑 좀 비슷한데 귀엽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풍얼량 옷 입히기 게다가 거기다 올렸어 주전자 주전자닷컴 저한테도 메일로 보내주셨거든 그래서 한번 해야지 했었는데 SWF파일이라 플래시파일이라 절대 이상한거 아니고 바이러스 검사해보셔도 된다고 보내셔서 더 의심스럽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야자 했는데 여기다 올리셨네 스댕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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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블로그 주소도 있네요 주전 주전자닷컴 뭐 이상한거 들어있는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안했는데 갑자기 더 의심스럽더라고 정모 초대권 드리자고 아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너무 잘만들여서 꼭 뵙고싶네요 화장실 갔다올게요